부동산 그룹 에이프릴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에이프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에이프릴은요. 4월처럼 기분 좋은 따뜻함을 노래하는 사랑스러운 소녀들이라는 뜻이고요. 밝은 에너지를 가진 평균 연령 17.5세입니다. 기억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번 타이틀곡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곡인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타이틀곡 꿈사탕은요. 꿈을 향해 노력하는 분들께 응원도 되고 위로도 되는 아주 달달한 노래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을게요. 네, 잠시 후에 공개된 푸브턴 에이프릴의 데뷔 무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무대 소개해 볼까요? 네, 화려한 군무를 자랑하는 워너비와 비트윈. 마이갈랑이 삐삐으로 변신한 트와이스의 컴백 무대. 또 성경의 아이돌답게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이는 JJCC까지 만나보시자. 뮤직 스타트!